한국은 오후 4시입니다 제 강아지 한 마리 제중형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창미는 시베리아노스키를 사기로 했고요 준수가, 준수야 니가 사는게 뭐지? 까르뚜르모노시게 니가 강아지가 살 까르뚜르모노시게야 아야야야 까르뚜르뚜르뚜르뽑봐야 니가 살려고 한단거 아 내가 살려고? 까르뚜르뚜르뽑봐야 아 뭐고 진짜 뭐지? 포멜라이언 포멜라이언 흰색 흰색 포멜라이언 사보고싶어요 제 이름까지 적 있어요 사진 않았지만 레옹 한국에서 우리 숑이 짐정식 갈때 숑숑이 짐정식 갈때 오세요 숑숑? 어? 네 지금 핑크랑 딱 모자 전율이 뭐야 보아? 잠깐만 내가 지금 피크랑 리치를 핑크랑 땐이야 핑크 핑크 땐 윤하 2층도 있어 돌릴 타이밍 얘기해주세요 ㅋㅋㅋ 또 봐. 돌아.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제이어스 야 엄마, 자메이커이 엄마 일찍 야 엄마 진짜 여행한 것처럼 부양하고 집게하는 그래 근데 아무도 그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어 내려와 어 어 겁이 없어 훔쳐갔다한테 제가 그래서 얻어먹고 있어요 음식을 사면은 저 금발머리한테 금발머리 색깔을 가지고 전문한테는 조심하네 프랑스에 아이스크림은 하하하하하 고구마해 고구마지다 금발머리에게 음식을 한참 뺏기지는 거예요 들기면 안 돼요 이분한테 들기면 큰일 자 목마르또운동 들어갈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지금 여기가 그 유명한 목마르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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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이 가장 유명한게 뭔지 알아? 뭐? 아니 물어봐 가장 유명한거야 목마르띠 언덕은 화가들 유명하죠 화가들 유명하고 왜 목마르띠가 목마르띠가 차있는 언덕의 비밀을 알아? 알지 뭐야? 몽 몽 그니까 올라오다 보면 아까 물 먹는 약간 분수도에 비슷한게 있었어 응 어떤 한 노인이 예술가 그렇지 예술가 노인이 이 언덕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이 언덕으로 올라오다가 응 너무 목이 말랐어 어허 근데 그때 아 목마르띠 아 목마르띠 아 목마르띠 그렇지 그치 그때 당시에 아 목마르띠 해가지고 목마르띠 된거야 맞아 진짜로 그렇지 그치 그래서 그 화가 화가 목말라가지고 응 물을 마신 뒤에 저 그림을 잘 그렸잖아 그니까 목마르 아 목마르 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 그럼 물 뜨 해가지고 목마르띠 목마르띠 목마르면 뜨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 목마르띠 아 목마르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두 번째로 도착하다가 그걸 본거야 뜨 그래서 목마르띠 어? 목마르띠 저쪽으로 가보시죠 역시 나의 제치와 전형은 경쟁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나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뭐 사셨나요? 에펠탑이 있는 에펠탑 정면에 있고요 옆에 이렇게 꽃인데 거기에 이제 연인이 이렇게 걸어가는 흑백 유천씨랑 똑같은 거 사셨나요? 얘는 엽서를 샀어요 저는 그림을 샀어요 그림을 샀어요 아 여기 와서 엽서에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편지 쓰려고요 무슨 여기가 북한이에요 동포 이러고 저는 동포한테 편지 쓰면 안 되나요? 아니 가발이 내야겠다 야 갑작스러운 거 어떤 사이 어떻게 생각해요? 그대가 나한테 그랬지 그대가 나한테 그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이쪽으로 만나는 사이? 그냥 이쪽으로 만나는 사이? 네 아 How much is it? 33 33 34 다시 자 50 OK 세입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쪽에 이쪽 그거 한번 해봐요 아 깜짝야 아 아 유준이야 왔다 너무 이뻐 봐 네 너무 이뻐 도망가 유준이 도망가 ㅎㅎ 으하하 너무 너무 이뻐 가지라 샵에 어린이 좋아 보험수 보여요 오오 아기 튼다 아기 튼다 애기가 돌려줍니다 애기야 애기야 밀어줘 핸드워줘 . . . . . 오 ! 오 ! 오 ! 오 ! 오 !GEON є ! 하아이 ! 사진 환발해도 괜찮 spiritual geht tomatoes 당장 사진 좀 못 찍적으로 finance